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.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식당이나 카페 같은 곳에서 아이가 떠들고 뛰어다니면 안전 문제와 소음 같은 불편한 상황이 생길 수 있죠. 그런데 이런 아이를 식당 직원이 꾸짖자 아이의 엄마가 그 직원을 때렸다고요. 네, 한 자영업자 커뮤니티에 올라온 내용인데요. 식당 손님이 70살이 넘은 직원을 폭행했다는 내용입니다. 고깃집을 운영 중인 A 씨는 아이를 데리고 온 가족이 식당을 5시간 반 동안 이용하면서 반찬을 계속 가져가다 먹기에 정중이 안 된다고 말씀드렸다라고 운을 뗐는데요. A 씨는 그 가족이 나가는데 주방에서 일하시는 70살 넘은 종업원이 테이블을 치워주려고 하다가 아이가 갑자기 소리를 빽 질러서 귀가 따갑다고 한마디를 했다며 그 소리를 들은 아이 어머니가 갑자기 욕설을 퍼붓더니 종업원을 몸으로 밀쳤고 다른 직원이 말리는 도중에도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. 느닷없는 폭행에 경찰을 부른 A 씨는 경찰을 불렀다고 하니 아이 엄마는 장사를 이상하게 한다고 오히려 항의했다고 하는데요. A 씨는 결국 경찰이 폐쇄로 TV를 확인하고 사건을 경찰서로 넘기는 것으로 정리하고 갔다며 아이가 소중한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아이 어머니가 많아야 30대 중반처럼 보였는데 종업원들을 하대하더라라며 속상한 심정을 전했습니다. 옳고 그름을 가르칠 줄 아는 부모가 진정 좋은 부모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는데요. 부디 그 직원분에게도 사과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